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니 어느 한때도 당신은 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심하는 순간 건강도 무너지죠.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만이 건강한 삶을 약속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시절부터 혹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당연한 거겠지만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근력운동을 해주시고 이에 반해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정신적으로 과로하시는 분들은 요산소 운동이나 요가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이 적으면 병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이 늘면서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하거나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안구건조증은 눈 면역력이 약해져 눈물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방치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공 눈물 없이는 눈이 너무 뻑뻑해서 견딜 수 없는 안구건조증. 심한 경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한 안구건조증의 원인과 한방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구건조증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눈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눈물이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해서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눈물막의 질환입니다. 눈물은 세 가지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겉부분의 지방층, 중간에 수성층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수성층에 눈물이 가장 많습니다. 안쪽에 점액층이 있는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수성층에 눈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총칭해서 안구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환경입니다. 첫 번째가 바깥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건조했을 때 눈물 자체가 적어지면서 안구건조증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눈을 과로하게 사용하는 경우고 내부적인 요인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눈물 자체가 아예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물막을 형성하는 수성층에 눈물이 부족해지겠죠. 또 눈물은 열심히 생성은 시켰는데 증발이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한방에서는 눈병은 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물 자체가 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노라든지 화가 났다든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또 하나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물 자체도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열심히 내 몸에서 만들었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눈물이 쉽게 증발이 되는 경우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 그러면 눈이 좀 뻑뻑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나도 혹시 안구건조증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의 초기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초기 증상은 눈이 건조하고 좀 뭔가 뻑뻑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물감도 있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요. 심한 경우에는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이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냥 뻑뻑한 정도에 끝나지만 이게 좀 심해지면 다양한 눈에 피로가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오히려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찬바람을 쓰면 이제 눈물이 나온다든지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결막에 염증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나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질환들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안구건조증을 계속해서 놓아두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이 부족하면서 병원에서 진단받을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 자체는 한방에서 이제 눈물은 음기가 되고 또 눈은 빛이 있어야 망막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눈은 눈물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햇볕이 들어와도 망막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요. 당연히 이제 망막 자체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홍채, 조리개 쪽에도 이제 문제, 수정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요. 백내장이라든지 농내장이라는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바로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구건조증에 대한 알쏭달쏭한 건강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건조한 계절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진다. 네, 아까 이제 뭐 건조한 환경에 의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밖의 온도가, 밖의 환경이 건조해지면 우리 인체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눈에 이제 건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온도가 조금 가을같이 선선하면서 좀 건조한 날씨가 될 때는요. 집에 화초를 좀 더 길러준다든지 그 다음에 물에 수건을 좀 높여서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가습기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계절도 계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틀면, 여름이 오면서 에어컨 트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에어컨 찬 바람이 또 주변 공기를 좀 건조하게 만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이 에어컨도 안구건조증이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냉각기 코일 주변에 이제 응축수가 발생하면서요.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수분이 제거가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여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50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한 10분 정도는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상식을 살펴보는 건강 팩트 체크. 안구건조증. 눈을 의식적으로 자꾸 깜빡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를 할 때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좀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게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TV를 보거나 내가 책을 보았을 때 안구가 건조해지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인체에서 생리적으로 눈에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깜빡여서 눈물을 보충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렇지만 이 경우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되면 이게 계속 뛰다 보면 틱 증상이 나타나거나 안구 근육에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 50분 정도 계속해서 눈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눈을 지그시 감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팩트체크. 건조한 눈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이건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박사님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수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압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체질이 음과 양 체질로 나누어지니까요.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에 50%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 체질인 경우, 그래서 평상시에 땀이 조금 많이 나거나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평상시에 땀이 잘 나지 않고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눈물이 부족해진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팩트체크. 마지막입니다. 건조한 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100%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 눈에 보더라도 눈에 가장 안구건조증에 좋은 보약은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눈 감기가 좀 힘든 경우에는 눈에 가리개를 사용을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팩트체크 알아봤고요. 박사님 한방에서는 안구건조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안구건조증도 원인을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첫 번째가 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기가 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요즘은 어르신들이고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고 제가 전철을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이렇게 본다 그러는 경우에는 눈을 과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는 한 50분 정도 보시고 10분 정도 지그시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외부의 환경이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습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환기를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깥의 건조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건조해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요. 습기가 있으면 바로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비가 오면 밖에 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밖에 나갔을 때 비가 오면 너무 몸이 끈끈하게 좀 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조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어디 특별히 병은 없고 건강검진상에도 이상은 없고 네. 자꾸 안구가 건조증이 있고 눈에 충혈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을 때는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집이 건조하지 않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눈물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유를 찾으면 되겠죠. 눈물이 생성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겠죠. 음식을 잘 섭취를 하고 소화를 하고 소장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눈물 자체를 생성하는 힘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이때는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서 눈물의 생성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눈물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눈물 자체가 증발이 됩니다. 눈물이 증발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 자체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땀이 나는 경우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기운이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땀을 먼저 막는 치료를 해주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자연히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숨을 걸어 다닐 때 맥동수가 좀 빠르게 됩니다. 우리가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땀만 있는 게 아니라 호흡수가 빨라지면서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기관지 염증이 있다든지 기관지 천식이 있다든지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좀 계단 같은 걸 올라갈 때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 숨이 찬 증상 폐라든지 기관지 호흡기를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몸 안에서 장에서 열심히 영양분을 만들었는데 음식을 내가 충분히 섭취를 했는데 대변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눈물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사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동의보감에서도 눈병은 화병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열심히 만들고 땀도 잘 안 나고 대변도 이상이 없고 호흡기 질환도 없는데 안구건조증이 온다. 이 경우에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80%에서는 내 몸 안에 정신적으로 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내 몸 안에는 눈물, 수분과 열이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힘들다, 몸이 힘들다 이랬을 때 내 마음에서는 울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때는 울화를 꺼주는 치료를 해야 안구건조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안구건조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얼굴이 붉게 올라오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울화가 뭔가 있다, 울화가 있는데 나만 좀 참으면 되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안구건조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나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만 있는 경우가 있고 눈이 충혈이 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녹황색 채소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녹황색 채소에는 특히 루테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등푸른 생선은 혈행 개선을 개선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안구건조증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눈이 꼭 충혈이 되면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눈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화를 꺼주는 음식이나 생활요법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가습기를 이용을 하면서 야채나 과일이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녹황색 채소나 등푸른 생선 섭취로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공의 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흥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어떤 한방차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안구건조증이 있는데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만 있는 경우가 있고 눈이 자주 충혈이 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만 있는 경우에는 결명자와 복분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10g씩 넣으시고 물을 600cc 넣고 가스의 중간불로 해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간장과 심장, 콩팥의 음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전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눈이 계속해서 자주 충혈이 되고 따끔거리고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충혈이 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결명자와 구기자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기자가 간장에 열이 있으면서 눈이 충혈이 될 때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구건조증이 있으면서 눈이 충혈이 되시는 분들은 마음 쪽이나 간장 쪽에 우라가 있기 때문에요. 이 우라를 치료해주는 구기자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사님께서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박사님이 한방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따라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 안구건조증만 있는 경우의 차입니다. 결명자와 복분자입니다. 결명자는 간장에 열을 꺼주면서 결명, 눈을 아주 맑게 한다고 해서 환동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복분자는 콩팥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데요. 콩팥은 목화토금수로 해서 인체에 수기를, 음기를 보충해주면서 양기를 같이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만 있는 경우에는 음기와 양기를 보충해주는 결명자와 복분자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제가 차를 따라놨습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과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일단 색도 그렇고요. 먹기 전에 향도 그렇고 한약 같다. 차라기보다 한약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셨을 때 특유의 그 한약의 향은 나지만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단맛이 적당하게, 저번처럼 엄청 단맛이 강하다. 이러진 않고 먹기 되게 편한 한약?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복분자는 산딸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딸기 먹을 때, 익기 전이면 약간 신맛이 나고 약간 익었을 때 간장의 음기와 신장의 양기를 같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먹기에도 약간 단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결명자와 복분자가 간장의 음기와 콩팥의 양기를 보충을 해주면서요. 우리 인체의 음기, 안구의 눈물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의 아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안구건조증이 없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요. 또 복분자가 남성들의 양기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자주 남성분들은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체의 원기와 양기도 보충이 되는 차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끝나시고 제가 한 번 더 차를 마신 경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도 말씀해 주시죠.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죠.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백회의 혈자리와 용천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백회는 눈썹의 가운데 인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귀를 접어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당 가운데에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좌우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백회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백회의 혈자리에서 좀 앞쪽이 오목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귀하고 인당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회의 혈자리는 머리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5초씩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나 세 번째 손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용천 혈자리인데요. 용천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왼손이 발이라고 했을 때 발가락과 발을 약간 오므리면 발가락 쪽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용천 샘천자에 용스슴이 친다는 용자거든요. 그래서 샘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에 눈물이 부족할 때 용천에서 물을 올려보내고 물만 올려보내서는 안 되고요. 백회에서 인체의 양기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기와 양기가 같이 왕성해지는 혈자리이기 때문에요.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50, 60 넘어가면서 뭔가 기운이 없다 그랬을 때는 백회와 용천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왼쪽 발을 이용을 하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눈이 충혈이 되면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용천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눈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열이 있잖아요. 열이 있을 때는 심장, 소장의 수혈인 후계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후계열은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바깥쪽으로 해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펴서 따라가시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볼록 나온 한 방에서 이걸 본절이라고 하는데요. 본절 뒤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엄지 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5초 이용을 하시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다섯 세트로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지만 이용을 하실 때는 팔꿈치가 굽혀지면 기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팔을 펴고 남성분들은 왼쪽 그래서 왼손을 잡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모든 혈자리의 지압법은 상부에서 하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후계 혈자리를 먼저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천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영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서울공이 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영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영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공이 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의 연세랑 키랑 또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키가 153이고요. 몸무게는 51-52kg고요. 네, 또 뭘 말씀하시죠? 아, 연세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71세요. 네, 네. 옆에 지금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저는 무릎이 양쪽이 아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왼쪽 다리에 무릎 뒤에 오음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지금 물이 차 있어요. 네. 물이 차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게 이렇게 좀 쉬고 그러면 그게 물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가지고 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무릎이 지금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위장도 좀 안 좋고 그래요. 아, 위장. 병원에서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뭐 위내시경 우리 건강검진에서 한 번씩 할 텐데 네, 네. 특별히 검진사항 이상 있었습니까? 아, 그때 이계양에다가 이염에다가 그런 게 좀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은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때는 전혀 밥을 먹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밥도 좀 잘 먹고 더 소화를 잘 시키고 있어요. 네.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다른 수술은 없고요. 오른쪽 다리가 그때도 저기 오금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한 십몇 년 전인가 봐요 아마. 그런데 그때 거기를 뛰어난다고 그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그때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그런 수술을 안 하려고 집에서 그냥 막 운동하면서 노력을 한 데도 이번에는 그렇게 안 없어지네요, 물이. 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장이 간혹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간혹 소화 안 될 때 이렇게 위장약 한 번씩 복용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소화가 안 될 때는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는 황생제도 먹고 그냥 또 머리가 안 아프고 속이 좀 안 좋다 할 때는 그냥 소화제만 한 번씩 갖고 먹고 있어요. 네. 지금 무릎은 계속 조금씩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른쪽 오금 뒤에 예전에 한 번 그 물이 찼었고 이번에 또 물이 차신 거잖아요. 네. 평상시에 운동, 건눈 운동 많이 하십니까? 30분 정도요. 매일 하시는 겁니까? 거의 매일 하다 싶어요. 네. 무릎은 이렇게 계단 내려올 때 조금 더 통증이 있으세요? 아. 좀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네. 내려오는 걸 좀 힘들게 그냥 옆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요. 다른 또 운동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냥 체조 같은 거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 무릎에 이제 물이 찬 것처럼 볼록 올라왔을 때는 병원에서 검진은 안 받으셨고요? 네. 병원 간 지가 한 상당히 됐어요. 오래됐어요. 이거 무릎 본 지가 한 꽤 된 것 같은데 한 6년, 5년 정도 이상. 그때 그것 때문에 아니라 이제 제가 무릎을 이렇게 오른쪽 수술 무릎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저기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당시는 왼쪽 무릎은 물은 그때 차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냥 제 다리 상태만 보려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무릎이 이제 오금 뒤쪽으로 부어있고 좀 걷거나 이랬을 때 무릎이 붙는다든지 화끈거린다든지 열감 같은 거 있습니까? 음... 열감... 열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 수음이라고 나왔어요. 네. 지금 무릎을 계단을 좀 내려오실 때 불편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그 30분 정도 걷는 운동을 하시는데 30분 걷는 운동 하시고 나면 무릎에 통증이 더 느껴지는 경우 있습니까? 더... 그래서 제가 시머니는 안 그러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더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TV에서 나오고 스트레칭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컷? 뭐라고 하나? 그 뒤쪽에 좋아진다고 해서 그런 것 좀 따라서 그러면 좀 아파요. 네. 지금 이제 전에 요즘 계단 내려오실 때 이제 무릎이 아프시고 그 다음에 연세가 71세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관절 자체의 근육하고 인대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V에서 운동을 하셔서 이제 따라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통증이 오시면 그 전까지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금에 물이 이제 찬 경우에는 무릎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근육 인대 쪽에 이제 기혈순환이 잘 안 되면서 무리가 되면 그쪽 관절 쪽이 부으면서 이제 물이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한번 그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불차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전에도 한번 그 물이 찼었기 때문에요. 또 다른 무슨 이제 질병이 있는지 한번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건눈 운동을 매일 하시잖아요. 네. 이제 건눈 운동을 하시는데 30분 하실 때 어떤 때는 괜찮고 또 몸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때는 날씨가 우리가 흐리고 맑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몸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30분 걸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 정도 걸으셔도 괜찮은데 어떤 날은 한 20분 걸었는데 갑자기 무릎에 이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만 걷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이제 걸어보시는데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통증이 좀 안 좋네. 그러면 그 달은 한 20분이나 25분 이 정도로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째로 해드릴 건 그 무릎에 이제 오금에 이제 한방에서 이제 그쪽으로 방광 경락이 운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방광은 진액지부라고 해서 안구건조증이나 구강건조증 입안이 좀 마른다든지 안구건조증이 있으세요? 눈이 좀 뻑뻑하고 가렵고 그래요. 아 그 간혹 그러세요? 네. 간혹 그러는데 요즘 올해는 좀 많이 그런 편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자주 보십니까? 아 저는 스마트폰 안 봐요. 전화 받는 것만 하고. 아 인공눈물 그러면 한 번씩 넣으시고요? 네. 그럴 때마다 저기 병원에서 처방해 온 눈물 인공눈물 그거 선생님이 자주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인공눈물 누면 눈이 조금 편안하십니까? 네. 요즘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몇 번 일어나십니까? 아 한 두 번? 세 번? 두세 번 정도. 소변은 낮에 잘 참을 수는 있으시고요? 네. 잘 참은데 물을 많이 먹었을 경우는 좀 참기가 그래요. 아 혹시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조금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소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뱃속에 두부르거나 그러면 저기 보이차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마시는 건데 보이차는 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 보이차는 지금 몸 안에 이제 진액을 좀 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음식을 먹고 조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누룽지 물이 있잖아요. 네. 누룽지 물을 연하게 해서 입에서 머금었다가 조금씩 삼켜주세요. 아 누룽지 물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차를 드실 때는 좀 우리가 차를 좀 마시고 싶다 그랬을 때 뭔가 음식을 먹고 나서 연하게 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셔야 되고 한 잔 이상을 지금 연세가 71세고 체질 자체가 이제 소음인 체질이거든요. 보이차는 소음인 체질보다는 태음인 체질에 맞는 차이기 때문에 보이차는 좀 적게 드시고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로 해가지고요? 네. 3, 4일에 한 번 정도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마시고 나면 이렇게 뱃속이 좀 편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게 되는데요. 안 먹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연하게 해서 드세요. 연하게요? 네. 연하게 해서. 식사하고 바로 드십니까? 네. 식사하고 이제 바로 드시고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아 제가 속이 안 좋으면은 그냥 몇 번 그냥 한 3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아 3번 정도. 제가 지금 그 무릎에 그 오금에 이제 물이 찼을 때 이제 방광 경락하고 무릎 지금 연골하고 인대 관절도 약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쪽 보강해주는 차의 욕법 하면서 이제 전에 위계양이 있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속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위장 기능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릎에 이제 무릎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고 위장에 이제 보강하는 차의 욕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황정 5g. 네. 5g. 오가피도 5g. 오가피 5g. 대추 2개. 대추 2개. 황기 4g. 황기 4g. 감초 2g. 감초 2g. 2g. 네. 거기 이제 그 약을 넣으시고 물을 600cc 정도 넣으세요. 600cc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가스 이제 중간불로 끓이시면. 네. 가스 중간불로요. 그러면 이제 100에서 한 120cc 정도 나오거든요. 100에서 120cc. 120cc. 네. 그러면 지금 무릎하고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아 그냥 제가 한꺼번에 많이를 못 먹고 이게 속이 막 이러다 보면 허그치고 막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밥보다도 뭐 뭐지 요플레 같은 거라도 이렇게 먹고 그래요. 아 예. 기분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요플레를 드시든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방금 제가 불러드린 차 요법을 하루에 두 번씩 이용을 하세요? 아 두 번씩? 네. 아침 저녁으로요. 양은 한 얼마 정도 먹은다고 그랬죠? 아 예. 이제 그 아까 가스 중간불로 달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아침에 이제 한 번 드시고 또 다시 오후에 해서 저녁 때 한 번 드시면 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그 오금, 물오금 다시 한 번 검신을 받으시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하고 이제 뜸치료도 꾸준히 같이 받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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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49kg고 몸무게는 키는 60이요. 네. 네. 연세 어떻게 되세요? 77. 77이시고요. 네네. 네.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아 귀가요. 네. 이명이 진대부터 있었어요. 네. 이게 저 그게 뭐죠. 임플란트 하면서 네. 이빨 임플란트 하면서 밥을 못 먹고 네. 기운이 없으니까 네. 우수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 내 귀인 줄은 모르고 네. 여름이니까 어디서 집을 고치면서 술 끊는 소리가 계속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아 못 넘어 집을 이렇게 오래까지 고치냐고 소리가 난다 했더니 나중에 생각이 드는데 내 귀에서 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빈호과 갔더니 네. 갔는데 그 이명은 네. 나설 수가 없다고 지나나 자주 이렇게 청소나 해주고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명이 계속 나요 지금 네. 어느 쪽 귀에서 나십니까? 왼쪽이요. 언제부터 나셨어요?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임플란트 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네. 요즘도 그러면 소리가 나시는데 배가 곱거나 기운이 없을 때 좀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세요? 계속 그렇게 나요. 네. 고정적으로 그렇게 나요. 낮과 밤에 소리 차이가 있습니까? 낮에는 낮에는 더 심한 것 같죠? 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 당뇨는 없고요. 고지혈증. 현재 그러면 양약 복용하시는 건 고지혈증 약만 복용하십니까? 고지혈증하고 이렇게 멋을 잘 잊어버려서 건망증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같이 먹어요. 수술하신 적은 있으세요? 수술은 없어요. 한의원에서 체질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하다고 그래요. 이상없다고. 지금 이명소리는 나는데 TV 들을 때 소리는 볼륨을 높이지는 않으세요? 잘 들려요. 들리는 건 잘 들리시고요? 네.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오후에는 안 좋아요. 오후에 마시면 오전에는 아침 식사하고요. 좀 걸린 것 같지 뿌듯할 때는 커피 한 잔 먹으면 편해요. 네. 지금 현재 왼쪽에서 이명소리가 나신다고 했는데 임플란트 하면서 스트레스나 우울화 같은 거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막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이상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빈요과에서. 네. 지금 제가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임플란트 하시면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고 기운이 없게 되면 뇌에 뇌수라는 영양분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면서 이명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귀에 청신경이라든지 고막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 우리 인체에서 뇌 쪽으로 한방에서는 음기와 양기라고 하는데요. 뇌수에 영양분을 제대로 올려보내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유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석창포. 석창포? 예. 예. 그 다음에 황기. 황기. 예. 원지. 원기? 예. 원지. 원지? 예. 지자. 땅 지자입니다. 원지. 원지. 예. 그 다음에 건지황. 건지황? 예. 거기까지 지금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캐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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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리는 그릇에 이렇게 넣고 물을 600cc 넣으세요. 아, 600cc요? 예. 그 다음에 가스 중간불로 한 20분 정도 끓이세요. 가스 중간불로 20분 정도 끓이시면 그 시간이 물이 100에서 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100에서 120cc. 예. 그래서 그걸 식사하시고 한 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복용하세요. 아,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되십니다. 아, 그리고요. 관절이 무릎, 무릎관절하고 이렇게 어깨 같은 데가 그런 데 나이가 먹어서 아픈데 이것도 약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지금 무릎하고 어깨 관절이 아프신데 손을, 어깨를 올릴 수는 있으세요? 올리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힘도 받고 그런 게 조금 나서졌는데 예. 무릎도, 무릎이 부어가지고 예. 그 물이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 그 줄을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예. 그랬는데 그것이 빨리 낫지는 않는데 지금도 이렇게 치마 맞으러 다니는데 예. 그게 빨리 안 낫고 이렇게 딱 어디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딱 걸릴 때도 있고 예. 안 좋으면서도 딱 부딪혀가지고 깜짝 놀라게 아플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것이 약 먹으면 낫을까 예. 우선은 지금 한의원에서 그 침치료하고 어깨 쪽하고 지금 관절하고 인대 쪽 기능이 약해져 있고 공간이 좁어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걸으면서 딱딱 맞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이 경우는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침치료 받고 예. 그 다음에 그 한의원의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그쪽은 상담을 받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눈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평상시에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선글라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선글라스를 쓰시면 안 되고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를 이용을 하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양산을 이용을 하시고 남성분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창이 긴 모자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몸이 천량이면 눈이 구백량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의 초기 치료와 또 눈 건리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 최준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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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